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웅입니다. 대상포진은 대개 어렸을 때 걸렸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잠복 상태로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피부와 말초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다시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대상포진이 이렇게 악명을 떨치는 이유는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것과 함께 신경통등과 같은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칼에 베이는 것 같거나 굵은 바늘로 그냥 막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의 강도를 수치로 비교한 것이 있는데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15점이라면 아기 낳을 때의 산통의 강도는 18점 정도 되고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의 통증은 무려 22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한 오해와 이 무시무시한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우리나라 국민 3명당 1명꼴로 발병하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1.5배 더 많이 걸리고 또 최근 8년 동안 50% 이상의 발병률이 증가한 질병입니다. 많이 걸리고 또 계속 증가 추세로 있으니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대상포진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오해 첫 번째 노인성 질환이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대상포진을 노년기에만 걸리는 질환으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마케팅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대부분이 이 연령층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의 약 50%는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많이 걸리긴 해요. 그래 거 봐 50%라잖아. 노인성 질환이네.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60세 이상의 비율이 많긴 하지만 바꿔서 말하자면 50%는 60세 이하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중장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20대, 30대에서도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가 반드시 노년층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근에, 과음에,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면 청년들도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때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짜잔 하고 기회를 잡는 거겠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오해 두 번째,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 안타깝지만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백신을 맞으면 대상포진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발병 위험을 좀 낮추거나 걸리더라도 심각한 증상으로 가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 백신과 같은 이치이겠습니다. 사실 백신 맞는다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는 거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백신은 대상포진 발병 위험을 약 5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렸을 때도 중증이나 합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죠. 백신 맞았으니 대상포진 안 걸릴 거라고 면역력 떨어뜨리는 생활습관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시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오해 세 번째 한 번 걸리면 다시는 안 걸린다. 대상포진에 한 번 걸렸으니까 이젠 다시는 안 걸릴 거라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는데 죄송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걸렸더라도 언제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약하면 대상포진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가 넘어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 중 3년 이내에 대상포진이 재발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대상포진을 3번까지도 걸린 사람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오해 네 번째 수두를 약하게 알아서서 대상포진에 안 걸린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애시당초 수두를 전혀 알지 않았다면 모를까 약하게라도 수두를 알았다면 몸 안의 수두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어렸을 때 수두를 알았더라도 기억이 없을 수 있으니까 방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내 몸 안의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가 기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전문가들은 수두를 약하게 알았더라도 나중에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오해 다섯 번째, 마지막 대상포진은 쉽게 고칠 수 있다. 피부 발진과 같이 피부에서 생기는 대상포진의 증상을 없애는 데는 보통 2, 3주가 걸리고 통증을 잡는 데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상포진을 앓는 분들의 3분의 1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앓게 됩니다. 심하게는 6개월도 가고 그 이상 만성화로 접어드는 사람도 계십니다. 대상포진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발진이 생기기 시작한 후 72시간 내 그러니까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이 놓쳐서는 안 되는 초동 조치입니다. 감기 몸살과 같은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을 무심결에 넘기지 마시고 늦지 않게 병원에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고 체물이 빨리 고칠 수 있다 하더라도 최고의 방법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리한 운동, 과로, 과음 등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습관을 멀리하는 것과 동시에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을 즐겨 드셔야 하겠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중 첫 손 꼽히는 것은 늘 양파와 마늘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음식이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면역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산화 물질인 케르세틴이고 두 번째는 알리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케르세틴은 항산화 물질로 채소나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항바이러스와 항균 작용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혈관 안쪽에 붙어있는 지방이나 콜레스토레일이 쌓이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하는데 이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이 바로 양파입니다. 또 한편 마늘의 매운맛과 독특한 향을 풍기는 것이 주성분인 알리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우리가 마늘을 다지거나 썰게 되면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린이라는 물질이 알리신으로 다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이렇게 바뀐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과 살균 작용을 하면서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양파에도 이 알리신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음식에 마늘과 양파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는 신경 써서 마늘과 양파를 의식적으로 더 자주 그리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말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면역력 쭉쭉 올려 대상포진 걱정 없이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